3.1신고의 내력과 근본정신이다. 3.1신고는 본추로 신시 개천지세요. 3.1신고는 본래 우리 신시천왕, 커바란환웅의 환웅이 개천을 했을 때, 개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열었다는 건데 이것은 역사를 열고, 문명을 열고, 그런 문화를 열고 하는 것을 개천이라고 합니다. 환단국의 견왕, 그를 파견해서 이세,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개천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개천절은 단군이 건국한 날이 아니라 환웅천왕이 백두산에 내려온 날입니다. 본래 신시개천의 세상에서 나왔어요. 아니, 이게 초대, 거바란 환원께서 지으신 글이에요. 그리고 기위서야가, 그 책 되미, 그 책이라는 것이 여기는 니라로 끊었는데 이것은 기위서야, 그 책이라는 것이 개의, 지빌함삼하고 회삼 귀일지의로 본령하고 지빌함삼, 이게 이제 천부경의 근본사상이었잖아요.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을 모으면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천부경의 근본사상이 일석삼극, 하나가 천지인 삼극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하경에 이는 중천지하야 이리니, 사람은 천지를 꿰뚫어서 천지와 하나가 되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삼 귀일이에요. 지빌함삼이 상경에 있고 회삼 귀일이 하경에 있어요. 그 뜻으로써 위 본령, 본령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얘기하고 보는, 영이라는 것은 옷깃을 얘기해요. 옷을 잡으려면 동정, 그런 걸 잡아야지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강령으로 삼았어요. 3.1 신고의 근본정신은 지빌함삼, 회삼 귀일의 대의로써 근본강령을 삼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론, 천신조화지원과 세계인물지화하니 그래서 상세히 천신조화의 원, 천의 근원, 1장 허공이죠. 신의 근원, 그게 2장 1신이죠. 그리고 조화의 근원, 3장 천국훈이죠. 그래서 이 천신조화지원이라는 것은 1장, 2장, 3장의 근원, 근원을 상세히 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계인물지화, 세계는 4장이죠. 그리고 인물은 5장이죠. 그래서 세계와 인물의 변화와 조화, 그것을 아주 상세히 논했으니 굉장히 그를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일활허공은 그 1장을 허공이라고 해요. 3.1 신고는 전본이 세 가지 본이 있는데 발해 대진국 석실본에서는 천훈이라고 했고 우리 태백일사본에서는 허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장을 허공, 2장을 1신, 3장을 천궁, 4장을 세계, 5장을 인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행천선생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첫 번째를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라는 것은 우주가 턱 비어있는 그런 공간을 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1심으로 동시하고 천부경이 1심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1은 우리가 앞에서 해석할 때는 1은 시작이나 무시일,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했는데 여기서는 1은 무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1은 무에서 시작한다는 그러한 무와 더불어 함께 시작하고 허공이라는 것은 무예요. 천부경도 무로 시작을 해요. 그 무로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1종무로. 1은 무에서 끝나요. 그래서 1심, 1종무의 근본이 다 무인데 그 무와 허공이 상통한다는 거죠. 함께 끝나는 것이니 외허내공에 3.151장에 허허공공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허내공이라고 표현해요. 바깥을 보면 턱 비어있고 안을 보더라도 물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텅 비어있다. 외허내공에 중유상여라. 이건 해석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텅 비어있는 우주의 공간 속에서 어떤 그 가운데에서 중요 그 일정한 것이 있다. 일정한 것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석은 그런 외허내공안 가운데서 어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중간에 일정한 것이 있다는 것은 둘째로는 그러한 외허내공안 공간에 우리가 양기 3.151장에 보는 게 첫 번째 대일기구를 심형양기라고 했잖아요. 그 양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끊임없는 변화를 지어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중을 어떤 중도로 해석을 하면 외허내공안 대서도 중도의 경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것은 누구의 해석을 듣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익하다고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 2장의 제목이 일신이에요. 그 두 번째를 일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황색내에 공익하고 색이 오매 그러니까 무가 지나가고 어떤 물질세계가 오는 건데 무국의 세계 공의 세계가 지나고 태극의 현실세계가 열리는데 사유주제 어떤 이 세상을 주제하는 주제하는 신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말하는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우주를 주제하고 계시죠. 그 주제자가 있는 것 같으니 삼신위대나 삼신이 위대한데 제실유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앞에 나오는 삼신은 본체 삼신 본체 삼신인 원신을 얘기하고 원신이 아주 근본자리로서 크게 밑바탕을 깔고 있지만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인격신께서 사실은 그런 공덕을 거기에서 이루시고 계시다. 기사말 천궁은 천궁은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 계시는 궁전인데요. 진하소거. 이 진하를 회복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함께 거하는 것이니 만선자족하야 모든 선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풍족해가지고 영유쾌락 거기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기사활 세계 그 네 번째는 세계인데요. 중성속이라니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떠있는 우리가 보이는 대부분의 별들은 그것이 태양에 속하고 있으니 유만굴려의 대덕이 시생냐고 이것도 해석이 좀 쉽지 않은데요. 첫 번째 해석은 유만굴려 모든 만물의 누리가 만물의 물이라면 여기에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대덕이 그들의 큰 대덕이 이것이 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면 태양에서 나온다는 거죠. 태양에 의해서 모든 만물의 대덕이 이 태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세계에는 첫째는 우주를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태양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모든 만백성의 그 대공덕이라는 것이 이 지구에서 지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호할 인물은 그 다섯 번째 장의 이름이 인물인데 그럼 인물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인물이라는 것이 인물이라는 것이 동출, 삼신하니 함께 삼신에게서 나왔어요. 인간과 만물이 삼신에게서 나왔으니 귀일지, 진이 그 하나로 돌아가서 삼진을 회복하는 것이 시위, 대하야 아니라 그것이 대하가 되는 길이다. 우리 몸에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그 삼신에 의해가지고 성명정이 우리 몸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다시 개발을 해서 회복하면 그것이 이제 삼진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대하가 된다는 겁니다. 세호 세상에서 혹자는 말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혹이라는 것이 혹시 이런 뜻도 있지만 한문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 삼일신고를 가지고 위도가 초청지사하니 그 도가에서 그 초라는 것은 제사진의 초자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축을 쓰잖아요. 그러면 푸른 종이에다가 붉은 글씨로 써요. 그래서 이 초청이라는 것은 도가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도가에서 그 제사진을 때 하는 그 말이다. 하는 말이라고 하니 이건 심오이라 아주 잘못된 거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삼일신고는 지금 이 도가가 나오기 전에 배달국 시대 때 환웅천왕께서 그 삼신상제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인간을 교화하는 그런 교화경으로서 나온 건데 후세 무슨 도사들이 제사진을 때 쓰는 말이라고 삼일신고를 얘기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오한국은 우리 환국은 아주 그이 오한국이라면 우리 한민족의 어떤 역사 전체를 그냥 환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환국은 자, 환웅개천으로 환웅천왕께서 역사를 열무로부터 주제천신하시며 그 하늘에 계시는 천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제사 지내는 것을 주장을 하시며 조술신고하시며 삼일신고를 근원으로 삼아가지고 기술을 하였으며 회척산화하시며 산화를 널리 개척을 하셨으며 회는 넓을 했자요. 그 다음에 교화인민하시니라 백성들을 교화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는 배달국 시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오거라 신시천왕지 건호가 금,기,몽 삼신상제하사 이것도 해석이 까다롭습니다. 신시천왕의 건호 그러면 신시천왕이냐면 초대 거발한 환웅을 얘기하잖아요. 배달환웅 초대환웅 배달국 시대의 초대환웅을 얘기하는데 신시천왕의 건호 그러면 호를 세운 것이 그럼 호를 세웠다는 것이 도대체 대상이 뭐냐 일단은 여기에서는 신시천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시 신의 도시라는 이러한 명칭을 쓴 것이 금,기몽 삼신상제하야 지금 이미 삼신상제님의 몽은 입을 몽자예요. 은총을 입어가지고 삼신상제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도시를 신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용 그대로 신시천왕께서 그 신시라는 신의 도시라는 디바인 시티라는 그러한 그 명칭을 쓴 것이 벌써 이미 지금 이미 삼신상제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신시라는 명칭을 썼다. 이렇게 일단 해석하고 지나갈게요. 개 무량 홍조하시며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복조자니까 홍복 큰 복을 열어놓으시고 초무웅호하사 웅족과 호족을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루만져가지고 이한사회하시며 온 사회를 온 천하를 원래 사회라는 것은 중국에서 동서남북이 다 바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그냥 사회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온 천하를 편안하게 하시며 상위 천신하사 위로는 천신을 위해서 이때 위는 위할위자예요. 위로는 천신을 위해서 개홍익지의하시고 홍익인간의 대의를 내거시고 걸개자거든요. 우리가 국기를 개양한다 할 때 걸개자 홍익인간의 대의를 이렇게 내거시고 하위인세하야 아래로는 인간세상을 위해서 해무고지원하시니 그 고할 길이 없이 원통한 사람들을 전부 해원을 해주셨으니 풀어주셨으니 어시에 이에 인자순천하고 그렇게 환웅천왕께서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시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그 천리에 순응하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세무 위망하야 대대로 거짓되고 망명된 행동이 없어가지고 무의자치하며 인위적으로 다스림이 없지만 저절로 잘 다스려지고 무언자와 말로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이 없지만 저절로 잘 교화가 되며 속중산천하야 그 풍속은 그 산천의 요건 경계를 중시했다는 하고 봐야죠 그 자기가 사는 마을 자기가 사는 소국 작은 나라 그런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 산천의 경계를 중시해가지고 무상 침섭하며 서로서로 그것을 침범하거나 또는 간섭하거나 뭐 그러지 안했으며 이게 이제 책화제도죠 귀상굴복하야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지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꼭 이기려고 들지 않고 사형식 영어의 사형식 문장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것을 아주 그렇게 귀하게 여겼으며 투사구급 하메호토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위급함을 봤을 때는 자기의 죽음을 던져요 자기의 생명을 던져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지고 그 위급한 상황을 구원을 하며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롭다거나 불의한 일을 본다거나 하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고서 그 위급한 상황을 구했다는 겁니다 기균의식하고 우평권리하며 이게 이제 이미 기자가 나오고요 또 우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영어에 not only but also 의 해석이에요 이미 뭐뭇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뭐뭐하다 이미 의식을 고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권리 모든 백성들의 어떤 권익과 이익과 또는 권세와 이런 것을 고르게 평등하게 했으며 동기삼신하야 똑같이 임금부터 백성까지 삼신상제님께 귀의해서 교환 서로서로 사귀면서 서로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사귀어 즐거워하고 또 서원하며 이것은 삼신상제님 전에 자기의 소원을 빌고 맹서하며 화백위공하며 화백제도를 가지고 공도로 삼았어요 화백제도는 여러분들이 신라시대 때 회의를 열면 만장일치제 회의를 화백제도라고 합니다 그런 만장일치제의 화백제도를 공도로 삼으며 책화 보신하며 책화 제도를 통해가지고 신의를 보존하니 책화 제도라는 것은 마을의 경계라든가 어떤 소국의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침범을 하면 포로라든가 노예라든가 가축 등으로 도상을 했던 그런 제도를 책화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화제도가 배달국 시대 때부터 내려왔고 화백제도도 배달국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통영역사하야 이건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소통할 통자 심력자 박굴력자 일사자 이건 이사라고 읽지 않고 역사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이건 시우리 박굴력 이것은 맹자 등문공장구 사장을 보면 맹자가 통공역사라는 말을 해요 통공역사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는 공공자 장인공자 심력사 쓴 그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심력자로 바꿔놨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통영역사라는 것은 자기가 힘들여서 만든 물건을 교환하는 거예요 통역이라는 것은 물물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분업을 하는 거예요 분업을 일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나는 농기구를 만들고 당신은 농사를 짓고 서로 교환해서 농부는 농기구를 받고 또 농기구를 만든 사람은 곡식을 받고 자 통영역사 그래서 통역의 역은 자기가 힘들여 만든 물건을 그 물물로 교환을 하고 그리고 분업을 해가지고 서로 일을 바꿔서 하며 그래서 그 뒤에 분업상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분업을 해가지고 서로서로 도와주며 사람은 한 사람이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분업을 해야 됩니다 분업을 남녀계유 직분하며 남자와 여자들은 모두 직분이 있어요 자기 직책상 해야 될 분수가 있으며 노소 동향 복리하여 노인이라든가 어린애들은 좀 복리해서 소외될 수가 있는데 노인과 어린애들까지 이 복리를 함께 누리며 누려서 인여인이 무상쟁송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투거나 송사하는 것이 없으며 국여국이 무상 침탈하니 나라와 나라가 서로서로 침략을 하거나 또는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이 없었으니 시위, 신시, 태평지, 세안이라 이것이 우리 배달국시대 때 신시시대 때 태평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니라